안녕하세요 저는 큰쭌TV의 큰쭈이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걸어볼게요. 아. 자. 이건. 에반사바이. 아. 아. 네. 예. 갑시다 이제. 음? 음? 근데.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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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클리오 이제 빨리 갑시다 오이, 부르네 괜찮을까요? 아, 여기있나요? 자 고마워 입이 없나? 대단해 마치 영화 같군 왜 자꾸 이런게 나오죠? 네 저기 알 쉐타이네 부채가 일한 것은 더 왕이 될게요 엠만리일까? 레타스나이 흘리기도 해 알파니 오하니 이 소동은 종종이 다른 자들의 이 나라에서는 야우족과 마우족이라는 옛부터 악연으로 엮인 종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대의 왕은 라오지의 오님을 하여한 꿈까지 들어가십니다 왜 이러지 못했던 것인가 하바바바 죽었나 봐요 라오지의 오님까지 생활하신지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이 구태 에반사바바 그 건에 대해서 에반님께 보고 드릴게 라오지의 오님은 추가인에게 살이당하였습니다 뭐? 아버님과 살이 향해 방으로 돌아갔을텐데 예 좀 전에 추타인 알측 그리 실토했습니다 고강의 식사에 밀약의 독살이 약해지겠다고 병으로 보이게 한 독살인가 장기간에 멀친 심일한 계획이겠구나 그럴 수가 에반 괴로운 건 알겠지만 감상에 젖어있을 여운은 없으니 서두르자 전 이리야 헛 사람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이 면상은 이 자격인데요? 게임 클리어 잠시 알고 있던 거 뭐였죠? 이런 거 다 벗겹시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어? 여기 보스에 있는 거? 여기로 들어가면... 과연하게... 네 네...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롤랑은 스킬 일자베이니 잠재된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스킬을 쓴다면 지금 끝까지 보다도 느리하게 썰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 틸을 수강대원하면 승리 한숨 스킬 롤랑 마치다. 나가고 이제 갑시다. 슬라임 녀석들이랑 이런 애들이 많네요 프로듀스도 장비 스킬 로더스터드 안녕 로더르 로더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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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차관 브로드소드가 뭐죠? 브로드소드 얘 뭐였지? 얘 33을 하고 얘를 아니다. 차관 브로드소드를 이렇게 하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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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앞으로 갑시다. 아니다. 아쿠로 렛츠고 오우 점프 점프 공격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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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보물 삼성 해보고 있을까요? 빵 핫도그 여긴 없는데 어디로 가는거죠? 올라가야되는데 여기 올라가 아 불구..어? 왜지 이게 바꿔있죠? 저는 1번 할건데 아 여기 문이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저한테 와있습니다 음 오우 대신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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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킬 대신후라이 대신후라이 얌전 ia요 얌전 아 넌 아 넌 아 넌 아 넌 아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아까 전에 장비가 많이 얻었는지 볼까요? 흐음... 어... 병사의 직원들로 장비하고요 아... 여기 뭐였지 고물딱지는 31부로 고물딱지가 더 나왔네요 아니... 널...셋 이렇게 딱 해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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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아 아이템 다 먹고 옵시다. 나중에 잡동산이든 다 끌 수 있을 수도 있을까요? 확실가면서. 이럴 수는 없네 저 위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너를! 길이! 이럴 수가 어째서 폭발 되는 흔적 이거 큰일이군 녀석들은 이 루트로 미리 그 그 그 휴 흐흐흐흐 흐흐흐흐 이럴 수는 당신은 여기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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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인세월의 발신 야어 오 왕건은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 곳 없는 지하수로 당신은 도가 안에 든지 여기는 제가 시간을 벗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바 나는... 에바님은 코로나 왕국의 희망이십니다. 이런 곳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제가 마법하는 사람 같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 동굴로 피신되었군요. 어찌어찌 살았냐. 알을 구하러 가야돼. 지금 일하면 아직... 진정해. 내가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헉되게 죽는다. 헉? 헉되게 죽는다니 알이 죽는거야? 어느 쪽이든 되돌릴 순 없을 것이다. 하아... 내가 좀 더 망했으면 좋네. 아. 에서 walletitan에는 축하素 sixteen 아프죠. besides הסайт. 숲 mushroom. 에야라 휴대전. 고요한 Config. 의al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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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에 불어뒀어도 여기까지 많이 왔는데 볼까요? 또? 잠시 후 불에 불어뒀어도 정말 쓰네요 어둠에 불어뒀어도 저는 30세 얘는 이렇게 하고 합시다 이제 저장이 될까요? 안되네요 어디가 이게 맞겠죠? 이렇게 저장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저장만 하고 아 잠 잠 저장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안녕